네,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Yes, I love it! 아이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빠 패밀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이웨이고요. 네, 동생입니다. 어, 오빠가 이번 오렌지 카드의 줄임말이 맞나요? 맞아요. 이게 지체된 이유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나중에 저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오렌지 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늘 우리 오카 패밀리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우리 다 같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게 가족관이가 힘들었는지 엉망가고 생각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즐길 때가 온 것 같아요. 그쵸? 네! 네, 오늘 즐겁게 즐기다 가시고 저희는 다음 또 수고공 콕콕콕과 딜블러스 드려드리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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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